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5년 안에 1억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 1억부터 모아라.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미래를 위한 재테크의 첫 목표로 이걸 늘 강조합니다. 종잣돈 1억 원이 있어야 내 집 마련이든 사업이든 불려나갈 수 있다는 건데요. 1억 모으고 싶죠. 하지만 빠듯한 월급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고 정신무장 시켜주실 분 오늘 모셨습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1억 모으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팩트 폭격으로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는 멘토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트레이너님이 1억 원 모아라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강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1억 원입니까?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억 모으기인데 아마 젊은 세대분들이 최근에는 결혼도 굉장히 늦어지고 그리고 또 내 집 마련, 최근에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넘사벽이다. 이런 의견이 많다 보니까 목표가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표가 없게 되면 당연히 돈이 안 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 구체적으로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 1억 원을 만드는 목표로 저축을 해보자라는 말을 계속했던 거고요. 이 1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재테크의 시작점입니다. 한마디로 스타트 라인에 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륙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상공 10km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그림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륙을 했는데... 화려한 그래픽입니다. 정말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일단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더라도 일단 상공 10km까지는 올라가야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도 우리가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1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륙하기 전까지는 사실 좀 불확실한 거를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비행기를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륙할 때 기름이 많이 들어서 일단 힘겹게 올라가지만 이제는 기류를 타고 편안하게 비행할 수 있으니까 일단 뜨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으고 싶죠, 사실. 그런데 이 뻔한 직장인 월급으로 1억 원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우리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1억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번 우리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최근에 예금 금리는 4%가 없지만 아직까지는 적금 금리는 4%가 좀 있는데 한 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7년 정도 있다가 1억을 만든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06만 원 정도를 매달 저축을 하면 됩니다. 2030년 월드컵 할 때쯤 되면 1억이 되는 거예요. 106만 원 정도 모으면 되고 6년에 모으려면 한 달에 126만 원 정도를 모으면 되는데 이 월 106만 원, 126만 원이 약간 금액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기간이 6년, 7년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죠. 6년, 7년 후에 1억 모으면 지금 1억 원하고 좀 가치가 다른 게 아닐까 이런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5년을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직장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숫자인데 바로 5년에 153만 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4년에 모으려면 195만 원 정도 모으면 되고요. 정말 로망 같은 정말 단 3년 만에 1억을 모으려면 월 264만 원이 필요한데 264만 원은 다음 월드컵인 북중미 월드컵 할 때 딱 1억 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굉장히 가슴이 설레긴 하는데 금액을 딱 보면 야, 이거 뭐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딱 중간. 153만 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거를 이름하여 국민적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누구나 한 번 도전을 해봐야 되는 숫자가 바로 이 5년에 1억 만들기다라는 거죠. 5년에 1억 만들기. 153만 원 금액이 느낌이 어떠십니까? 정말 좀 더 쪼이고 하면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긴 하지만 애들 학비 그리고 집 원리금 갚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사실 직장인들이 좀 빠듯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5년씩 월 150만 원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5년에 153만 원을 모은다는 게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보자 해서 새로운 방법을 좀 고안했거든요. 직고리 월급에 통 큰 적금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금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말고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식. 그 저축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바로 이런 건데요. 153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첫 해에는 일단 128만 6천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이 153만 원하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한결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 저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임금이 오릅니다. 승진을 하거나 꼭 승진을 안 하더라도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내년에는 딱 10%만 추가로 하는 거예요. 12만 8천 6백 원을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첫 해에 가입했던 저축은 8,379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가입한 12만 8천 6백 원은 4년 후에 659만 원이 되거든요. 매월 납입하는 거죠? 그다음에 3년 차 때는 딱 10%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만 8천 6백 원. 이거는 487만 원이 되고요. 4년 차 때도 또 5년 차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10%만 증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53만 원을 5년 동안 해라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128만 원을 하고 급여가 좀 올라가면 10% 정도는 증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도별로 얼마가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2023년도 올해는 128만 6천 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41만 4천 6백 원. 25년도에는 154만 원, 2026년에는 167만 원, 2027년도에는 180만 원 정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훨씬 153만 원을 5년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사람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게 된다라고. 그래서 일단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급여가 한 400, 500 정도 되시는 분들은 3년 정도인 264만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죠. 급여가 좀 되시는 분들은 조금 짧게 해서 빨리 끝내는 것도 좋은 겁니다. 북중미 월드컵 할 때 그냥 바로 1억 타는 거죠. 그때 이제 치킨 맛있게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거군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1억 모으고 나서 월드컵을 본다 생각을 하면. 128만 원에 시작해서 12만 원씩 계속 매년 추가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권하니까 괜찮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1억을 모았다 하면 아까 비행기 타고 올라갔잖아요. 기르를 타고 잘 날아갈 수 있는데 기르를 탔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됩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1억 모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1억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우리가 자본소득으로 가는 첫 번째 허드를 딱 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일단 종잣돈 1억 원을 달성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결혼이라는 게 내가 좋은 배우자감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거든요. 사실은 1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모으면 상대 배우자와 나와 합쳐서 사실은 일단 결혼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자본소득으로 가는 우리가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가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일단 내 집 마련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 그렇죠. 청약. 최근에는 미분양도 많고 청약이 좀 인기가 없긴 하지만 이제 2024년이나 2025년도가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청약이 최근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이 굉장히 여력이 상당히 좋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계약금을 밀어넣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약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게 바로 종잣돈 1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소액 부동산 투자가 또 인기거든요. 내가 거주할 곳이 뭐냐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어서 나는 당장 입주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조금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1억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1억은 있어야 소액의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창업. 최근에 우리 직장인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에 투잡을 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투잡을 하는 내용을 뭔가 사업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창업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종잣돈 1억은 있어야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 뭔가 근로소득이 아닌 더 자본소득으로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왜 1억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원 모은 데까지 정말 고통을 두르고 힘들지만 1억에서 예를 들어 2억이 되는 거는 그보다는 빨라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비행기에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층권까지 날아올라야 그다음에 저항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비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월 128만 원씩 내려면 사실 저 김경기 피자님 첫 시간에 만났을 때 원플러스원 절대 사지 마라. 안 사면 100% 할인이다. 이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이자 내고 원금 내느라고 너무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저축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집값이 막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자도 사실은 거의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최근에는 그렇진 않지만 분명히 원금과 이자 중에 원금 갚는 부분 있죠. 그것도 저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153만 원을 저축을 못하고 있어서 나한테 죄책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원금 상환도 저축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계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먹으면 5년에 1억 만드는 거 이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오늘도 정신무장 한번 확실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